이 버스가 맞을 거예요. 저들이에요.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왔을 땐 탈레반과 한창 전쟁 중이었죠. 이번에 제가 다시 여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 나라와 국민들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이곳에 온 건 저희 어머니에겐 비밀이에요. 위험한 줄 아시거든요. 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